이번 대결에서 지는 사람은 번개를 포기하는 거야? 좋아 지고나서 딴소리 하기 없기야 누가 할 소린데 버팅 조심하고 벨트라인 아래 치지 말고 무너뜯기 없기 준비 시작 넌 먹으라! 이건 터치! 이건 장난이 아닌데 이런 생일 파티는 정말 처음이야 싫은 불공통에 내가 벗겨 보자 못한 게 뭐냐고요 나는 여자보다 먹는 게 더 좋은데 내가 할 말이야 청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승구 그것도 이길 수 있었는데 내가 할 말이야 시끄러워 이건 너같이 지독한 애는 처음 봤어 또 내가 할 말이야 이젠 번개 만나지 마라 말이야 아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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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